첫 해로 해서 그런데 이변, 밥이야, 법이야, 설마? 법이 되니까. 왜? 돈 먹으면 예민해지잖아. 맞아요. 본격적이잖아. 법을 알아야 산다. 법을 몰라서 만약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봐요. 밥이 넘어가게 해서 잠이 오겠어요? 그래서 법이 또 중요한 거야.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. 맞아요. 이게 괜히 생긴 생긴 이야기가 아니거든.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뭡니까? 지식을 먹고 법을 먹고 살아야죠.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?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는데 휘발유를 안 놓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. 그럼 교통휘발 안 하잖아. 법을 누가 오길 거야.